. 결국 다 쫓겨나게 생긴 나훈수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님 속을 뒤집어나? 뭐야 결국 나훈수를 위해서 이 한몸 초계화 같이 버리시겠다? 나훈수가 어떤 여잔지 그 실체를 뻔히 알게 된 상황에서도 나훈수가 그렇게 좋은가? 오직 욕심 때문에 형제들 인생 다 망쳐놓은 독한 여자라는 거 뻔히 알고도 남은 인생 다 걸고 지켜주고 싶으냐고? 나훈수 하나 지키자고 이제 마음 풀어주시려는 아버님과 정면에서 맞서? 그것도 내면 전에서? 당신이 이러니까 나훈수랑 현수에 대해 마음이 풀어지다가도 꽁꽁 얼어붙어. 아주 싸늘하게. 죽은 형 때문이라고 내가 말했잖아. 내가 몇 수십 번을 말했냐고! 형 때문이면 나훈수 내쳐. 뭐야? 정말 죽은 형 불쌍해서 그러는 거면 나훈수 이 집안에서 내보내! 그게 무슨 앞뒤도 안 맞는 소리야? 앞뒤 맞아! 그러니까 내 말 믿고 나훈수 내보내라고! 뭐야? 안 그러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당신 형! 절대 이 집안으로 못 돌아가게 할 거니까!